오 음 이거를 우와 짜 찐 고기 녹음 이거 완전히 안 익은거는 조금 짜 근데 완전히 익은거는 불짜 아니야 이거 복불복이야 뭐 아 어떤거 겁나게 완전히 익은거 짜 증발 돼갖고 소금이 나와 쫄아가 이거 우리 이거 저녁이지? 3분 굴고이 아 나한테 와 바람이 오 저거 다뤄졌다 오 저거 다뤄졌다 대박이다 이거 되게 크다 뭐가 커 이거 뭐 3개가 붙은거야? 뭐야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어떻게 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려놔요 이거 차만 건들어 네 명이서 먹으려면 두 판 두 개 있어요 찐이 났다 나머지 찐이 하자 다 먹어야지 뭐 다 먹어야지 뭐 이씨 언제 여기 앉아갖고 이거라도 있어 아 또 이 탓 한 개짜리네 식사 아유 매워 야 구글 잘 빠져 야 구글 빠진거 일단 쎄대 16만인데 18만원이래 18만원인가 20만원인가 아 그 정도면 안이네 아 싸는 만큼 주는구나 30만 30만 볶아는 번데는데? 네. 볶아는 번데요. 근데 결을 모르니까 결을 딱 우리 강전이 딸기가 유명하잖아. 처음에 초창기 딸기 할 때 그 딸기 공장이 있었거든? 저도 딸기잼을 만들어. 와갖고 딸기 곱다리하고 딸기 다듬는 게 있거든? 우리 학교당에도 애들이 강아지면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거든. 거기서 이렇게 킬로로 잼을 말인다고? 응. 와... 와... 진짜 맛있겠다. 먹어. 아... 산산석제가 이렇게 많이... 아, 진짜... 없네 있잖아. 그거 먹긴 먹어도 되는데 괜히 또 아달이 걸리면 또... 하... 아... 아달이가 뭐해? 아구... 한 번 더... 연난도 한 번 뭐 걸려... 나 옛날에 저기서... 요새에서... 노로바이러스... 난 불 먹고... 시큰 먹다가... 우리 그때 그랬잖아. 그니까... 그래갖고 굴을 안 먹었잖아. 며칠간... 몇 년간 먹었지... 이게 좀 까봐 칼 없나? 어... 있어요. 이거... 이거 맞아. 오! 너무 가까이 왔는데... 이거... 하프실을 해놔. 하프실을 해놔... 하프실... 하프실... 아... 왜 이렇게 너무 크다? 그저... 아... 이건... 아래 위로 버렸어. 들이소? 네... 아... 아... 와 소주 3병 각이다 내 맥주 어딨어요? 그 옆에 있잖아요 굴 까는 소녀 겨울에 바닷가로 가서 굴 까 내가 신공을 보여줄게 굴 까는 보건 틀려 굴 까는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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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킬로면 물까지 하면 이거 1킬로 되지 않냐? 내가 봤을때? 나 이게 뭐냐고 아 그럼 10킬로 가면 1킬로가 나오나? 안 나올텐데? 10분에 1? 10분에 1? 이제 더 먹을텐데 폐각이 안그냥? 그 뛰는거 그렇게 하면 끝! 많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